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띵님 진짜 멋있는게 게임이 자기한테 불러도 끝까지 끝날 때까지에요 그게 좀 멋있어서 옛날부터 하는 사람들 특징이죠 여기 야와받았네 뭐야 우와 던져지네 이 말이에요 어우 살아있노 죽은줄 알았어 죽은줄 알았어 오벼가 멸매왕장이 되어버렸네요 아 안나갔다 자정장 홀리 아 아 이런 우와 나이스 다 맞네요 이거 낮은 뼛깡데도 다 맞네요 라운드 3 파이트 아 안되는구나 뭐 홀깡이네 아 아 뭐야 우와 야 이거 누가 봐도 며느리가 봐도 기호천올 각이었는데 거기서 끊겨버리노 아 아 야 이거 야 이거 안녕하세요 어 굿모닝 이 물quer 우유 아 아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거의 풀포 아닐까요? 아 그래요? 와 안걸리면 아 실수였다 오! 하이킥 어머야 호w 하이킥 소스가 많아가지고 오우 아이씨 종단 쓸줄 알았는데 아 종단 쓸 줄 알았는데 내가 상닫을 줄 알았는데 중단했으면 저 딜킥단 말이죠 아아! 촉구했네 끝나나? 에이 저보다 카드가 잘하는 사람은 수두룩백이에요 와! 저 나락 거의 처음 쓰지 않았어요? 와.. 막혔네 아! 안되나 아 왜? 왜 그랬지? 왜 그랬지? 막았으면 좋았는데? 아깝게 아아! 하아아아아! 아아! 아아! 아아악! 으음! 으음! 근데 있는 거랑 없는 게 있어 가지고 잘 보고 해야 돼요 와 1피해져 하하하 배고프다 아 흘릴 걸 이게 줄리아의 무서움이죠 여러분들은 나이스 열심히 공격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거든요 이렇게 좋으면 와 이걸 들켰 역시 운동이네 피지컬 아 제발 오우 이거 어떻게 말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하하 하하 하아아 아.. 아 저런 어거즈가 되는구나 밖으로 아 나도 한번 이만한데 안되네 우와 또 이겼다 이걸로 와 다행이다 하이킥에 빨려 들어갔어 야 이거 벽 같은 쟤가 이렇게 열심히 때리면 데미지 다 나가거든요 아 와 이카린 카즈아 참 솟같이 하시네요 아 아 아 저 올바른 딜키 없잖아요 그저 나이스 이카린 카즈아 아 왜 기긋니 에이 실렸잖아 그럼 1위를 다투는 그 1위 레드는 뭐에요? 주목이 있을게 무만해 어 아 이카릴 이카57 에이 으음 앙 후원 트는법 알아 냈어요 휴대폰으로 할 수 있었어요 저 이제 풀스크린으로 게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드디어 알아냈어요 멍청했어 제가 아니 어제 후원을 해줬는데 시청자가 미안해하는 사고가 너무 제가 죄책감이 들더라구요 오예 아 왜요 왜요 걸어줘 아 이게 일어나면 바로 이직을 읽는거구나 각오해야되네 아 벽아필여가지고 아 아니 저 진리의 이거 월바운드 후딜 몇입니까 저거 14쯤 되보였는데 늦겠나 아 뭐하는구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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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오 아 아 저 field 몇입이죠 ah 이거 알려주시면 안돼요 밟스 разве 14인 같은데 아닌가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잘 맞으면 죽겠다 이거 아 월버에 자꾸 녹아 저 뜰거 같은데 와 어떻게 막았나 아이씨 녹았노 그게 나도 이제 14일 것 같아서 초풍 해봤는데 내가 늦어버린다 그러면 아 이거 뭐야 14에요 딱 감사합니다 하면 뛰어볼 만하지 흐라이큐 활동 18에 14 어이씨 아 흘렸는데 아 와 이거 흘렸는데 억울한데 아 아 이거 왜 맞았냐고 자꾸 저걸 왜 맞냐고 자꾸 오우 아 잘 먹었다 허헐리 그러면 안 깨셨다 아 아 아 와 자꾸 파쿠에 죽어요 나락 한번 더 쓸걸 나 이번에 막을 줄 알았다 마지막에 내가 나락을 많이 썼어가지고 오오 확정 아 저 13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왜이래 와이라 아 왜이래 왜이래 안 나가 아 아 아 아 왜이래 자꾸 아 어 아 아 아 아 왜! 안 놀려! 왜이래! 와 도어 막네 어려워 아 너무 아프다 아이고 어어? 뭐이래? 어어? 어어? 아까 왜 끌풍이 안 받았을까 아쉽다 어어? 어어? 어떻게 나가자 그냥 이렇게 많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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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어어? 와아 축돌리기! 지리! 너무 와니 맞잖아 레이지아트 눌렀는데 실수로 왼발 눌렀다 아아 버튼 차 깎아 아하 개발린네 아까 그 한끗 차이 너무 아쉽다 아 레이저츠 눌렀어야 되는데 실수 아하 복어치다 대단하다 이지가 거의 여자카제한테 간다 오 나이스 럭키 뭐야 아니 하하 와 반시계 잡는데 이걸 못잡았네 뭐하냐 야 저거리에서 맞는다고 하하 아아아아아아아아 무섭다 아 아 저거 너무 무섭다 막았는데 진짜로 야 이지가 누워있으면 계속 맞는구나 어떻게 피해야될까 대박 웨이브 그렇게 쳤는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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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하죠? 엄청 잘하시는 분이죠 오세요 오세요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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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신 안 나갔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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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폭 걸리네 오 오 오예 나이스 왜요 한국 순위권이신데 이런 아 아 왜그래 자꾸 이상한거 개최했는데 기온이 나가고 transaction 이게 뭐야 아 아 와 이게 안 불리네 대박 상당 기술같은거 맞네 아아 잠깐만 어 잘못 눌렀다 아 원투엔드 잘못 눌렀다 헤디도 하시고 줄리아도 하시고 요즘 그러시던데 어 아 이게 안돼? 아 이승으로 감사합니다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아직 저기 뭐야 해외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잘 없죠 아 아니 저 하단 저거랑 너무 이지가 매섭게 와 지린다 이거 쿠마랑은 좀 틀린가 보네 15로 얘기해야겠네 아 나이스 비행기 내는 뭐 내밀어 내가 졌다 이거 오 따라와 예 흑 ㄹ 10으로도 안되네 하하 어렵다 와 이리와 와 알았다 와 알았다 와 아 이게 걸리네 우리집 한방에 걸렸어요 방금 와 뭐 비행기 티켓이라던지 대회에 관련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참을걸 아 줄리아 매드보비 나온다 아 준비하자 줄리아 매드보비 나왔다 아 아 아니 저를 저격한다는게 아니고 뉴비들 요새 새로 시작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저격하지 말라는거 아 아 아 아 아 아 일렬랑 맞는기술 안걸렸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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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차라리 저를 저격하세요 차라리 그 사람들 저격갈바에 저를 저격하세요 옥 아 아 아 ме 에 같이 인테리아 컴너 qui 승 shady cockpit 와 한턴 살았다 한국에서 유럽대회 나간다 치면 비행기 깔면 얼마야? 한 3,400 나오지 않나? 한 3,400 나오지 않나? 와 이걸 참아? 야 이번엔 느리게 퇴소했는데 우조 한번 찍어볼거야 모든 대회라니까 모든 대회라니까 와 이래되나 이 거리가 딱 그 거리죠 줄리아 줄리아 좀 나이스 나 이거 안 썼어 나이스 월급이 뭐가요? 아 깜짝이야 아 이거 확실해 아 확장 왜지? 왜지? 난 가드 했는데 금지는 아닐텐데 모르겠네 아 이게 문제야 아 레이지 아닐 때 맞았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다 다행이다 생각하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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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er 아 아 너무 멋진 마인던데요? 거기 제일 먼저 누구 영입하실거에요 아 횡체면 안되나 아 따끔 크덕님 제일 먼저 섭여야하는거 아닙니까? 아 생각해 그거까지 이 자식아 이야 죽음 무협 무협 아 뭐야 끝났다 고피하지 이거 스포츠도 먹고 살아야되니까 하 이거 왜자꾸 걸리니 이겔리니 왜자꾸 걸리세요 와 잘먹은거같은데 나이스 레드를 지니고있기 오우 와 이거 좋네 아 이거 왜 좋았는데 마지막에 첩풍 안나가서 로난 어디갔노 이 카리 어이 4 에구 오우 아이 From thebi 한번 질러봤다 이가 많아 그동돈 떼야되지 아니지 아 이거 왜 자꾸 맞아 멍청한 니 잘못이지 오 다행이다 줄리아 존 요거 못가 못가겠죠 아 형님 왜 이렇게 애매해 저 때 기원을 한번 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거리에서 이번엔 중단이었네 죽였다 저거 톡 치는거 13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내 기억이 그런데 와 야 아 과감하다 과감해요 저거 톡건보다 훨씬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 후원도 많이 받고 오 시그랭이 잡았다 또 맞을텐데 하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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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베난2가 포켓몬스터도 나오고 마리오도 나오고 그 게임 아닙니까? 뭐야 이거 왜 피해져? 아 와 어떻게 막 아 이게 자꾸 걸리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간다 판타지 캐릭터 나올걸요? 대낭들 호호 호호 어허 어허 아 이거 절대 안 걸리네 아 저거리에서 중단 하단 이지는 너무 무서운데요 저거 와 둘중에 하나 진짜 찍어야 되네 아 아허허 아 흘렸어 진짜로 와 맹세코 흘렸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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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어떡하냐 저거리를 진짜 잘 못치네 난 저거 쓸 거린줄 몰랐다 아 야 이제 팩 빠져나가면 저게 나오고 와 와 너무 무서운데 이야 월바스틴 와 벽에서 너무 무섭다 안 걸리네 와 데미지 와 데미지 뭐야 뭐야 어 아 왜 맞아 아 아 또 시작인데 아 왜 멎어 아 드리키 보쿡장 이렇게 아씨 뭐해 키드 카즈야 왔어 아 잘 잡았다 야 이거 너무 쎄 와 대박 움직임으로 피했다 폭품도 피했을거고 나락도 피했을거야 방금가 저런게 방금 저런 무빙이 클라스 아니었을까 뭐야 이거 아 맞을거 같았는데 어 왜 아니 왜 와이 저 뒤에서 왜 이렇게 초풍 회피 기능이 있냐 몸에 기름 발랐나 주루야 몸이 미끌미끌한가봐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게 안맞나 레이지는 일부러 안만들어졌죠 괜히 레이지 만들어주면 매드홈이 나올까봐 와아 내가 불멍틀을 어떻게 알았지? 아깝게 와 이걸 참으네 아니 이거 왜 자꾸 걸리는걸까? 내가 못참는걸까? 들어가다 막은거 같은데? 아 대박이 잘썼겠지 아 제가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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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에이스 에이스 아 아 아 마이콜 아이고야 도망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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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하단 한번 놓치면 그냥 죽음이네 아 그룹스네 앉아있었는데 아오 진짜 무섭다 어허 이건 내가 멍청한게 아닐까 계속 저런걸로 어플을 몇대만 넣어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따라와 뭐야 나이스 이걸 어떻게 피했지? 축 진짜 열심히 잡았는데 월바 아니? 아 아 저 기술 너무 무섭다 와 저 기술 너무 무서운데 벽에서 아하 또 갈렸네 벽까지 깨진다고? 이게 마지막 파일 것 같습니다 예감이 왠지 아 아 왜 어휴 홀로 감사합니다 나이스 와 커지 여기 또 어어어 와아 피해라 와 이게 안되네 아 이게 안돼 으잇 아 감타 어떻게 될까 흐흐흐흫 흘릴걸 흘려봐 와 와 와 심리건거 보세요 앉아서 저거 하단쓸까말까하다가 어퍼로 이지건거 봐 아씨 개쩌네 아 맞나 아 아 아 아 아 개기맨 안되는데 저 절판이구나 계속 내가 절서 개기맨 덥다 고호 오 그렇지 13일거 같더라 에이 아씨 13일거 같더라 왠지 아 그런거 같아요 와 유피하네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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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요 저게 뭐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모션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왜? 잘 노린건데 아 잠깐만 끝냈어야지 1타만 맞으면 확정이에요 2타랑 동시에 맞으면 확정 아니고 그런 기술이에요 2타랑 동시에 맞을 수 있어요 아직은 안 그래 나이스 나 이번에 나왔었어 와 계속 제가 그거 했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1번 암 썼다 1대1이네요 이제 1대1이네 이제 1대1이다 와 이걸 막았어 대박 어? 이렇게 하시는데? 蛇! 이거 technicians!! 이거 Users jesteśmy 이제 걸리지마 와 쩔었다 아 저게 무섭단 말이지 저런게 아 막어 좀 막어 웃어오세요 레옥님 웃어오세요 지금 거의 운명 직전이었어요 운명 다섯번 막았습니다 와 이럴맛네 막았어 어떡하지? 우와 여기서 후우 잘 먹었다 아 우리는 부사의 원구 아 무빙 너무 좋아 문제야 상대가 상대가 와 이럴맛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끝까지 안 자겠지 몰랐는데 아 걸릴 줄 알았는데 아 깜짝이 아 깜짝이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아아 아아 노포렛나왕 아니 레이지 아트 병쓰 레이지 아트 버튼 자꾸 왼발 들어오냐고 아아씨 버튼 비열 바꿔가지고 아 진짜 아깝다 이거 좋았는데 잘 놀았는데 아 진짜 아깝다 아아 잘 놀았는데 와아 아 빨리 지워 기억의 희저라 뗄 수 있나 어? 뭐야 아니 순간 이거 촛붕 들어가잖아요 촛붕이 가드되고 바로 레이저 선입력 해놨는데 레이저까지 나가고있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와아 단미스가 나네 너너너너넛 뭐냐 데빌인걸 깜빡했어 뭐야 이씨 이런걸 봤나 퍼끼리 어 카우 파이트 아잇 저거 슬슬 안 쓸 것 같은데 내가 많이 뒤집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안전하게 하자 자꾸 초풍도 올려 하지마 어떻게 막았지? 아 야 등격 왔다 기회다 이거 못 치냐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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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아프다 이거 몇 가드 됐어요 순간 나 막았는데 와 제발 어? 뭐해? 아 이게 뭐 가드가 안 돼 나이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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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흘렸다 우와 겁나 이거? 우와! 죽을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그냥 괜찮네 내가 늦었으니까 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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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너무 억울하다 나이스 우와 우와 들키가 있는거잖아 아 아 쩌네 월바운드 월바운드 소패스트 어우 오 오 어 오 왓 아 왜 앉았을까 실수해줘요 실수 아 야 이게 벽광도 되네 야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월바생각을 뭐했네 에? NO! 아 제발 우와 메이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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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게임 아 진짜 불쌍하게 좋네 어 강둥이야 벌써 아 2연패어라서 아 아 흘렸어 와 천재 레이저치 너무 빨라서 안 나간다 아 또 이겼어 이야 저기 도둑하냐 아 아 아 진짜 이제 작별인 단대가 온 것 같습니다 태쿠 오는거니 반갑다 태쿠야 아 아 아 아 아 아 넘 넘 넘 강등을 당하더라도 당하더라도 낙말은 남기고 하자 낙말은 남기고 하자 낙말은 남기고 하자 낙말은 남기고 가자 그것이 카즈야 유즈야 저거 가는거 아이가? 아이씨 그건줄 알았네 뭐야 이거? 이제 안썼어요? 어이가 없네 어떻게 하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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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interrogator 심지어 봐Recait 놀아 ニ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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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